다음 키워드는 삼바 비밀통화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쪽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박사님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 지금 김태환 사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오늘 구속적 부심심사를 하게 됩니다. 삼바의 대표이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삼바가 증거를 은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김태환 사장은 이재용 회장의 최척근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바이오 김태환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정말 깊숙이 회계 조작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을 정폭시키기에 지금 충분하거든요. 의혹의 핵심은 결국은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를 대폭 부풀려서 승계에 도움을 줬냐. 또 동시에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돈을 뺏어갔느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 충격은 일파만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내용을 김태환 회장이 주의하는 삼성바이오가 통화 내용을 멸실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를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검찰이 복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사건을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깊숙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또 하나의 사건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